검지의 아이돌! 제작진이 선정한 2014년 가장 핫한 신인 아이돌 한 팀을 이번 주에 모셨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. 제작진이 선정합니다. 저희는 아니에요? 네. 우리 MC대로 갔을 분인데. 어떨까? 우리 MC도 아닙니다. 다 달라요. 다 다릅니다. 하지만 이번 주는 2024년 가장 기대되는. 저 녀석들 당황했다. 각각은 얘기하니까. 좀 알아보고 싶긴 해요. 어떤 친구들인지. 정말 처음 본 친구들이라. 정말 이분들이 그만큼 저희들의 공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탄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. 오늘 딱! 하루만 이분들의 매력을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! 하루만. 오늘 프로그램을 자꾸 휘덜데도 없이 홍보를 하세요. 사랑하니까. 정말 우리 동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오늘 하루만 이분들의 매력을 끝없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만으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 방탄소년단! 진짜 얘들아.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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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! 방탄!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뭐라고? 둘 셋! 방탄입니다. 방탄입니다. 처음에 뭐라고 그런가요? 방! 둘 셋! 방!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둘 셋! 방! 넷! 넷! 나는 저희들의 구호입니다. 힘이 차고 당신이 나름 이렇게 총알처럼 생겼네. 방탄소년단이네. 방탄소년단이. 네 저희 방탄소년단은요. 참 이름답게 심호한 뜻이 있습니다. 어떤 뜻입니까? 방탄이란 게 무언가를 막아낸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10대들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저희 음악가 가치를 지켜내게 되잖아요. 그럼 다 10대들인가요? 어... 10대 친구도 있고요. 그리고 보니까 잠시만요. 이름들이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위, 슈가. 진, 정국. 진, 정국이야 뭐. 야 랩몬스터는 정말 좀 오그라들지 않니? 왜요? 스나마는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랩몬스터입니다. 팀 내 랩을 맡고 있죠. 저는 랩의 몬스터니까요. 랩몬이지. 이런거. 지민이. 지민이. AOA 지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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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가 지민이에게. 무리도. 저기. 제이홉? 네 제이홉입니다. 맥주. 아니 수상홉입니다. 희망. 호프. 호프. 아 호프. 근데 왜 제이홉. 네. 교포예요? 어디에요? 방주. 오리지널 코리안 주식. 본명은 뭐에요? 아 이따가 제가 프로필에서 알아보고. 뭔 뜻이에요? 폐가 붙어야 되는거 아닌가? 그러니까. 폐 어디있어 폐. 저희 황시혁 PD님이. 알파벳 한 글자가 좋겠다 해서. V. 그래서 뭐 빅토리도 있을 수 있겠고. 아 구분내사구나 방영네. 아 그래서 방탄이 들어왔구나. 아 방시혁씨네. 아 그 프로듀서 분. 음악 잘하시는 분네. 에이트 회사구나 에이트. 맞습니다. 에이트는 뭐한데? 어 에이트. 에이트 어떻게 주면. 시현이 갔다 오지 않았어? 아니 아직. 아직. 개물도 있고. 아 에이트 보고싶다. 아 에이트 보고싶다. 니네는 뭐라 그랬지 이름이? 상탄소년단. 상탄소년단. 어쨌든 뭐 굉장히 이름도 독특하고 에너지도 넘치고요.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데뷔 때부터 오매불방 주간아이돌에 나오고 싶다는 선물을. 스스로 내고 다녔다.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진짜로 있어? 왜 주간아이돌에 나오고 싶었습니까? 가장 나오고 싶었던 멤버가 어떤 분입니까? 제가 이제. 랩몬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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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랩몬스터입니다. 비티즈 코드랑 주간아 중에서 어느 쪽 나오고 싶냐. 제가 주간아라고 당당히 썼어요. 왜요? 네? 왜요? 비티즈 코드는 안 불러줍니까? 아니요. 갔었습니다. 짜증나. 아까 왔으니까 이제는 주간아밖에 안 남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주간아에도 나오고 싶다고 쓴다고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먼저. 그런데 왜 주간아. 저는 데프콘 형이 너무 좋아. 왜? 왜? 난 네가 안 좋아. 왜? 나는. 나는. 왜? 예능 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. 예능 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. 나는. 예능. 예능 하시는 게. 얘 때문에 예능을 하게 됐어 내가. 얘가 내 아버지라 엄마. 예능 아버지. 살고 있더라고요. 나 또 꼴 못 싫어. 야 왜 저렇게. 요즘 형. 어? 신발 가. 야 너? 너 확실히. 야. 뷔는 나만 좋아하는구나. 발 밟았어. 너 알겠다니까. 네. 아유. 방탄소년단. 네. 근데 이렇게 팀 형들이 보통 이렇게 좀. 발음하기 쉽거나. 또는 해외에서도 인지하기 쉽게끔 이름을 짓잖아요. 좀 불만 없었습니까? 많았죠. 처음에는. 누구에게 이야기. 네. 각자 마음속에 생각했던 팀 이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지민이라는 팀 명 정하면 어떤 걸로 짓고 싶어요? 아. 지민스. 지민스. 제 이름으로. 대표를 해도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지민이는 낯설지가 않네. 우리 스태프 같다. 스태프 같다. 스태프 가야겠니. 우리 스태프 갈게요. 약간 그 느낌 있지? 어. 낯설지가 않아. 혹시 방송 일하다 픽업 됐어요? 어. 우리 스태프 같애. 좀 친근하게. 너 다음 주에 한우 구울래? 저 원래 차태원 선배님 닮았다고. 아니에요. 같이 하잖아요. 같이 하잖아요. 차태원 선배님. 정말 차태원하고 1%도 아니야. 아 정말요? 굉장히 많이 들었어. 넌 그냥 우리 스태프 같다. 너무 친근해. 좋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 방탄소년단이 워낙 랩메이킹도 잘한대요. 자기 자랑을 본인만의 랩스타일로 한번 해보죠. 아 멋있다. 위 한번 가볼까요? 파. 비트 주세요. 그리고 아시죠? 데프코 씨가 힙합 래퍼 1세대. 그렇죠. 지금은 힙합 비둘기의 상징으로. 한 발. 현역에서는 약간 이게. 언제 다시 한번 폭발할지 모른데. 몬스터. 아장 날 수 있어. 설마 더 도랜드를 밟을까. 편안하게 지켜보는 거죠. 보컬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한번 가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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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다들 리듬 타. 리듬 타. 어. 리듬 타. 예. 시작한. 대학까지도 나를 간다면 전장 갈 것더라. 뼈를 달라봐봐봐서 난 하토놀하다. 똑같은 프로필 사진 왜 자꾸 하게 될까. 그렇다면 착하게 지낸 남자 아냐. 들어가. 아 너 부모 씨 이렇게 웬만한 이런 분이 아닌데. 넌 노래야. 아 데프레스가 다 들었을 때는 누가 들어도 보컬이군요. 뷔는 그냥 뷔가 좋아. 뷔가 좋아. 그래서 노래만 해. 네. 자 슈가. 네. 자기의 자랑을. 네.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왠지 느낌 있을 것 같아. 야. 출신 대구다 서 뜨거워. So hot. I'm the number one. 어린 손. 어린 손. 어린 손. 야. 야. 너도 하지마. 너도 하지마. 사실 제가 정말 두 분의 굉장한 팬이라서. 도니 앤 코니라고 곡을 써왔어요. 어? 맞아 맞아. 우리 근데 곡을 다 썼는데 지금? 아니. 굉장히 편해서. 진짜. 그럼 도니 앤 코니 지금 들어볼 수 있어요? 들어 볼 수 있어요. 그래야 한번 들어보자. 거기에 맞는 그러면 헌정 랩 같은 거 해주는 거야? 아니요. 저는 이제 드리려고. 아 우리 다 썼는데? 아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요. 아 슈가 곡 써요? 네. 아 처음입니다. 저희들을 위해서 곡을 써온. 골라라 이거죠. 네. 맘에 들면 가져라. 맘에 드실 거예요. 한번 들어볼까요? 한번 보세요. 좋아. 오예. 아 긴장되네요.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왔어요. 오. 우리는 도니 앤 코니. 우리는 도니 앤 코니. 가사가 파츠 송 같죠? 아 근데 어떻게 하지? 정말 드리고 싶은 노래였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아니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는데 이번 저희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희 컨셉하고는 좀 안 맞아요. 개인 솔로곡으로는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. 아 개인 솔로곡으로 드릴게요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어 말라고 해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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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영어 말라고 해. 우리 스타일 안 맞아가지고 못 쓰는 게 많아요. 자 어쨌든 또. 오늘 할 게 많습니다. 빨리 빨리 가죠.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. 저요. 본인 자랑. 네. 내 이름은 지. 내가 바로. 진짜 잘한다. 이. 어 물론이죠. 딱 듣는 순간. 아 얘 노래 진짜 잘하겠구나. 얘가 바로. 지. 진짜 잘한다. 이. 나 줄 것 같아. 야 진짜로. 나도 코니 형한테 배워서 앨범 내지만. 넌 나보다 못해. 진짜 잘한다. 요새 의리로 잘나가시는 분 아세요. 보성이 형. 그 개그우먼. 아 예. 국주. 같이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제가 라임 좀 달라고. 아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. 5 6 7 8. 내 이름은 진. 내가 추천한다. 이. 어 이런 랩을 하는 내가. 진리. 이건 진심. 내게 이런 랩을 시킨. 어 난 주가나가 밉지. 어 여기까지. 자 정국이 볼까요. 네. 정국아. 으아 고마워요. 으아 고마워요. 을이. 되게 고집있다. 고껏해. 고껏해. 꼭 해달라고 했거든. 꼭 해달라고. 꼭 해달라고. 야. 국주야 니껄 해. 야 어떻게 랩그룹 거식인데. 국주한테 국어를 해. 어? 자 정국이 하고 랩 몬스터는 맨 끝으로 왔대. 어. 우리 몬스터 잘할 것 같아. 몬스터는 피날레야. 알겠습니다. 자 정국이 가볼까요. 5 6 7 8. 이름은 정국. 스케일은 정국. 에이. 학교 대신 주가나에서 이렇게 랩을 하고 앉아 있는데. 혹시 아카펠라 부르세요? 이름은 정국. 이름은 정국. 아 간판으로는 버큰 드럼이구나. 네. 지민이 이제 기대해야지. 네. 이게 간판으로는 지민이가 랩을 제일 잘할 것 같아. 진짜. 지민이는 누가 봐도 이거 아니었으면 여기 못 들어왔어. 맞아. 랩으로 들어왔어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이렇게 베이스가 실력이야. 너 혹시 방지민 아니니? 방지민이. 랩 못하는데 들어왔으면 넌 방지민이야. 그렇지. 친척이야. 친척이야. 5, 6, 7, 8. 내 이름은 지민. 너 뭐하래요? 넌 맞냐?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. 너 어떻게 멤버 됐니? 네? 완전 신기하다. 아 지민이는. 보컬. 예 그렇습니다. 저도 보컬입니다. 보컬이구나. 보컬이에요. 제이홉 랩몬스터. 특히나 랩몬스터가 있잖아요. 그럼요. 자 제이홉 가볼까요? 뒤로 갈수록 되게 부담되네요. 아 괜찮아요. 앞에 뭐 한 게 있다고요. 랩이에요? 랩이야? 아 제이홉 랩이래요. 아 제이홉 랩이래요. 아 랩이래요. 제이홉 미국 최고의 래퍼. 제이홉. 에미네임도 그의 랩을 들으면 바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. 3, 2, 3, 4. 내 이름은 제이홉. 나의 숨을 하나에 방탄을 뺏고. 성우 견화 표적은 1등이야. 랩댄스 노래 모두 다 오케이. 난 다르지? 요즘 애들 폰케이스. 형돈이 커. 아니 형돈이 커. 야 형돈이 커? 예코 어때? 예코 어때? 예콘아 예콘아 뭐가 달라? 아 진짜 이상한가? 아 순간 도니콘이 형을 생각이 안 나서. 야 갑자기 폰케이스에다가 갑자기 형돈이 커. 이거 이상해? 이상해? 뭐야. 이상해. 제이홉 매력이 있네. 아 갑자기. 랩몬스터 지금 뭐야 표정. 어깨가 무거우네요. 이게 뭐한 거야 지금. 이름 자체가 못 따라. 랩몬스터잖아요. 달라져. 랩 이고 하나 아닙니다. 네? 랩 카멜룡은 아니에요. 랩 몬스터. 둘, 둘, 셋, 셋, 넷. 5, 셋. 넷. 랩 몬스터 방탄의 리듬에. 남들이 따라 써주는 가사 따윈 관심 없네. 요 랩 몬스터. so I rap non-stop. 이건 내가 추가나에서 여는 나의 커서. 요 섹시한 목소리와 잘 빠진 비트 하나면 여자들 곡 소리나. 영어 잘 해요? 네 아 네 어? 내가 겨울이 형이 아닌데 컨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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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건 라프트 토익 몇 점 나왔어요? 토익 중학교 2학년 때 850점 나왔습니다 Was amazing 아 중학교 때 850이면 잘 나왔네 어 이제는 뭐 주간하에 어 3시간 적도 퍼넣죠? 랜덤 플레이팅 수업 아 네 만약에 처음에 성공하면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은 음식을 제가 오 이번에는 남자 보이그룹이니까 제작진이 사그룹입니다 오 걸그룹은 제이전으로 사는데 네 뭐 드시고 싶어요? 피자요 피자? 피자? 피자야 비싼 거 뭔가 치킨도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와우 빌 수 있을까? 안 틀린다면 안 틀린다면 다시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네 팡 자와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덮치기 전에 Stay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팡 자와 날 덮치기 전에 아 비밀이 앞에 나갔어 너와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너와 너와 징징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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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질질한데 질질하겠습니까? 나는 질질한데 질질하겠습니까? 야 주민아 일로와 야 너 저기 미루 찾아다니? 와 이거 니네 팀이야 주민아 뭐 하나라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 랩도 안 돼 길을 잘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지민군 때문에 치킨 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?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놔둡시다 치킨 떡볶이하고 튀김 순대도 순댓골 두 손님 맞습니다 그것도 없게 다시 저는 좀 많이 놔둬는데 너는 많이 먹으니까 그만 주세요 으흐흐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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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지민이랑 정국이는 뒤에 있어요? 네 이때 나와서 아 나 왠지 얘 틀린거 알았거든 틀린 줄 알았는데 나도 얘만 볼 때 틀린거 같은데 제가 뒤에 있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지민이만 보고 지민이 형 통보인건가요? 아니죠 아직 곡이 남아요 자 음악 주세요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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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되게 이상하지 않아 진, 제일 나중에 합류했죠? 아니요 제가 제일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그렇죠, 그게 느껴져요 댄스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너의 춤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저 이거 쪼르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아, 진이 정도면 나도 방탄할 수 있겠다 진이가 그만큼 생각하자면 더 필요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 랜덤 플랫댓스 성공입니다 다음 파운드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처음 쓰는 프로필 많은 시청자 분들에게 방탄소년단의 매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은 랩 몬스터 별명이 춤신동이에요 랩 몬스터, 춤신동 왜 댄스 몬스터도 안 하고 해? 제가 춤을 좀 워낙 좀 기깔나게 추거든요 야, 아주 곤센하게 추군요 봐야지 크럼프 잘해요 크럼프가 뭐예요? 그 춤 장르 그 춤 장르 부시고 때리고 그럼 잠깐 볼까요, 진짜로? 누가? 격렬한 춤이에요 격렬한 춤 예 예 아, 예 아, 예 지금 막 기본이 안 돼, 인데 크럼프는 어떤 게 기본인가요? 보이세요, 진영 크럼프 충신동이 두 명이거든요, 저희 팀 크럼프는 뭐든 파이티브 약간 수호 느낌이 난다, 얘 약간 엑스 수호 지민이가 크럼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? 크럼프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, 그래요? 그리고 재협이 잠깐 배웠었는데 네 재협 한 번 볼까요? 이 형한테 잠깐 배웠었는데 네 아, 되게 큰 거구나 진 어떻게 한다고, 크럼프는? 한 번 보여주세요 형, 통화 써주세요 통화 써주세요 누가 봐도 보컬이에요 누가 봐도 보컬이에요 다음 멤버로 가보겠습니다 진 김석진 아, 격렬 허리 꺾고 걸어가는 얘기 말 모르는 소리 얘기 강아지 떼기 야, 이건 거의 이거 뭐 기계 체준인데? 허리 꺾고, 엑소시스트로 그렇게 한다고요? 엑소시스트로 그렇게 한다고요? 네 되게 오게요? 비슷한 느낌으로 신기해요 되게 진짜요? 아, 네 물론 있어요 아, 영화상으로 CG 아니었어요? 이거? 허리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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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 영화 엑소시스트로 아, 진짜 무서워 아, 진짜 무서워 오! 아, 이거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면 오! 오! 오, 괜히 무섭네 자, 우리 제이호 네 멋있는 춤에서 깨방정 춤이 가능하다 두 배속 노래에 춤추기 도전하고 정국이가 굉장히 잘해요 아, 정국이가 굉장히 잘해요 정국이가 굉장히 잘해요 정국이가 굉장히 잘해요 느리고 빠른 걸요? 네 네 2배속부터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! 잘해요 오! 어! 느린 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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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잘한다. 이거 계속 추면 정국이네. 그 다음에 뷔, 김태형. 뭘 먹어도 멤버들께서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저희가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준비한 음식을. 일단 뷔우 군이 먼저. 가장 맛있게 먹는 표정을 한번 볼게요. 야,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야, 쉽게 정말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자, 우리 뷔 군. 최고로 맛있게. 맛있게 드셔보세요. 아, 역시 안 하네. 그래, 튀김은 여기. 그렇지. 맛있다. 그냥 먹는 거. 먹방은 안 되겠다. 다른 멤버들도 맛있게 드셔보세요. 대박인데. 맛있겠다. 정말 맛있겠다. 음식은. 소리입니다. 아, 그렇지. 아, 쩝쩝쩝. 약간, 약간 좀 자기적이야. 쩝이 너무 많아. 아, 그만. 이거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우리 일천국 군. 개인기업 지렁이 댄스. 지렁이 댄스는 뭐 어떤 걸 말한 건가요? 바다다에서 이제 지렁이 처럼. 아, 이거. 근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? 일단 제가 그냥 보통이면. 아, 그러면 B 한번 볼까요? B형, B형? 비교를 한번 보죠. B. 얘가 진짜. 아니, 그럼 같이 봅시다. 비교해서. B가 앞에서 하고 정국 군이 뒤에서. 네. 누워서. 그러지마? 자,ivol중... 어느 정도 교 Brandon. 어떻게 얘기했 debbie? 번쨒요? 5,6,7,4. 어이구는 것은 제obra. 오오오오오.. 고pled적인 rouek. 어이 О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yg. 아이위 아니 술이 안 아파? 아워요? 괜찮은데요? 아 그래? 널 왜 한다고 그랬어? 괜히 신경쓰게 입고 나와서 정국이 외모와는 다르게 아니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외모와는 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점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정국이 또 걸스데이 썸싱 춤을 잘 춘다고요? 그럼 우리 정국 걸스데이 썸싱 한번 볼까요? 음악 주세요 음악은 나랑 썩닭 소심 썩닭 소심 남명히 느껴져 멋진 석 아 끝에 쨍 더 아 끝에 쨍 더 아 끝에 쨍 더 정국이 잘한다 춤은 정국이가 어린 나이에 뽑힌 이유가 있구먼 별명이 황금막내예요 황금막내 저희 팀은 웬만한 걸그룹이면 저희 세명 이 셋은 정말 걸그룹분들 제이홉은 어떤 분? 어떤 음악 틀어주시면 아무거나 걸그룹 노래 아무거나 줘봐요 제이홉 그냥 맞혀있어 다음만 봐봐 주세요 잘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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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비춰줄게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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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은 없어요 잘한다 통일이 나간다 아 정국이 잘한다. 오 좋아. 정국이 진짜 잘한다. 정국아 좋다. 정국이가 이거 다 가르쳐준다. 아니 그리고 세 명이서 따로 행사 가도 되겠어.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어? 걸그룹 댄스 팀으로 한번 뮤넷을 조직해봐. 잘하네. 정국이가 잘하네 일단. 감사합니다. 아 좋아. 자 오늘 이렇게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봤습니다. 오늘 비 함께 있는 건 어땠습니까? 네? 슈가는요? 정말 곡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. 아니 저 곡 얘기는 그만하시고. 아니 그 방탄소년단 곡 좀 써요. 아 저 쓰고 있습니다. 슈가가 쓴 곡이 방탄소년단 메인 타이틀이 되는데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랩몬스터 리더인데 어땠습니까? 네. 아 정말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. 저희 방탄소년단도 이제 또 바로 하루만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니까요. 하루만 사랑해주시면 계속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네!